1. 리모컨 폴딩 트레일러 알루팝 19년식 리모컨 폴딩 트레일러 내부, 외부 작동 점검까지 모두 마친 인증 매물입니다. 리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리모컨을 이용하여 펼치고 접는 반자동 트레일러 펼쳐보겠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하여 펼치고 접는 반자동 트레일러 두근두근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원단도 탄탄하고 이너텐트도 깨끗합니다. 바닥은 온수매트로 따뜻하게 앞뒤 우레탄창으로 답답함없이 개반감이 좋습니다. 좌측 역시 이너텐트 깨끗이 관리되었습니다. 바닥은 요트장판으로 고급스럽습니다. 실내 이너텐트가 있어서 더욱 아늑합니다. 텐트 안쪽 원단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외부등 켜고 캠핑 준비 완료! 알루팝 반자동 트레일러 추천드립니다. 조명을 켜니 아늑함이 배로 느껴집니다. 투폴딩으로 6인 취침도 가능한 큰 사이즈 타이어 깊이 보이시나요? 전체적인 외부 모습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닉룸 세팅 사진입니다. 검색해 look at all of them. 전체적인 외부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